강남1970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강남1970이 개봉을 앞두고 2015년 새해 첫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1월 8일 목요일 저녁 9시에 개최될 강남1970 무비토크 라이브는 액션드라마 강남1970의 두 남자, 종대와 용기, 캐릭터 예고편 최초 공개부터 리얼 액션 탄생기, 제작기 영상까지 다양한 비하인드 영상들을 통해 강남1970의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감독님, 이민호씨, 김내원씨 그리고 정진영까지 생중계로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남겨주신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Q&A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하나 더. 사전에 질문을 올려주신 네티즌들을 추첨해서 생중계 현장에 초대하는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저희와 함께 현장의 생생함을 느끼고 싶은 관객분들은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유아 감독님의 거리 3부작 완결편이자 새해 첫 액션 드라마 강남1970은 1월 21일 개봉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저희는 1월 8일 밤 9시 강남1970 무비토크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1월 8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8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